손명호 씨, 안녕하세요. 손명호 씨. 김건우입니다, 김건우.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어떡해. 아, 신기해. 아, 신기해. 아, 신기해. 어떻게 사진 아파. 아, 안 돼. 뭘 안 돼, 안 돼. 뭘 안 돼. 사진, 사진, 사진 찍을까요? 아, 좋아요. 아, 진짜 잘생겼다. 어떻게 너무 잘생겼어.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야, 나도 찍어도. 잘생겼어. 아, 잘생겼지, 이거. 아, 잘생겼지,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 건우 씨한테도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이거. 그럼요, 그럼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오. 감사해요, 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피해 보는 거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시험 잘 보겠다, 이 거는. 아, 진짜. 시험이에요. 네, 내일 시험이에요. 오, 야, 레너야. 너 귀엽다. 오, 야, 레너야. 너 귀엽다. 너 귀엽다. 내가 와보도록 할게. 안녕하세요. 왔어. 누구죠? 저 밖에서 지금 사인회를 한 번 했었어요. 한 1분만 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 아 운동 운동. 누가 손명우라고 그랬어. 이제 한 분이 알아보시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됐어. 구름이 됐어. 구름대가 됐다. 저 소리가 선생님 제자들 향해 나는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선생님 진짜 와보세요. 저도 신기해가지고.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내가 운동 오는 건 알고 있었을까? 아니 몰랐어. 아 운동 오는 건 모르고 그냥 여기에 왔다. 부득하지. 아직 안 돼. 네.